나한테 바나나 안 바나나 해 꿀잼 리딩 레벨 1, 다섯 번째 어쩌면 그는 소시오패스일지도 조는 야구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When he was looking for his seat, look for 하면 찾다 라는 뜻이에요. 그가 그의 좌석을 찾고 있었을 때 있어 그는 봤습니다. That a man was sitting on a seat, 한 남자가 좌석에 앉아있고 And he put his bag and coat on another seat, 다른 좌석에 그의 가방과 코트를 둔 것을 보았습니다. Joe became curious, 조는 curious,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자리를 사서 한 자리는 남자가 앉아있고 다른 자리는 사실 사람이 없는 채로 물건을 두었기 때문에 만석인 경기장에서 만석인 경기장에서 왜 저 사람은 두 자리나 샀지? 하고 curious, 궁금했던 건가 봐요. He asked the man, 그 남자에게 그래서 그는 물어봤어요. Why he had bought two tickets? 그가 왜 두 장의 티켓을 샀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The man replied, 그 남자가 대답하기를 That the empty seat was for his wife. 그 비어있는 좌석은 그의 아내를 위한 것이었고 But she was dead. 그녀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Hearing the answer, 그 대답을 듣고는 Joe felt so sorry for him. 조는 그에게 매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안타까워했대요. But he asked the man, 하지만 그는 그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Why he didn't give the empty seat? 왜 그는 주지 않았는지를 남자가 앉아있는 자리 말고 하나 더 있는 그 자리는 지금 비어있는 좌석이죠. Empty 하면 비어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 비어있는 좌석을 To any of his family members or relatives 그의 가족, 구성원들 또는 relatives 친척들 중에 누군가에게 그 비어있는 좌석을 왜 주지 않았는지 물어봤습니다. He replied, 그는 대답했습니다. I tried. 나는 시도는 했습니다. But, 하지만 They all went to my wife's funeral. 그들은 모두 제 아내의 funeral에 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Funeral.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예식이죠. 바로 장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장례식에 가족과 친지들이 모두 갔고 자기는 야구를 보러 왔다는 것인데 이거 좀 소시오패스 같죠? Worst test Baseball Baseball 경기장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Baseball은 야구 Look for Joe라는 사람이 자신의 좌석을 Look for 하다가 한 남자를 발견했었습니다. Look for 찾다 Seat 좌석이었어요. Curious 한 남자가 두 자리나 차지하고 있으니까 Joe는 Curious 했어요. 궁금한 비어있는 좌석에 코트와 가방을 올려놨었거든요. Empty 비어있는 빈 Dead Joe가 왜 좌석을 두 개나 샀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는 아내를 위한 것이었고 그 아내가 Dead 죽었다고 대답했습니다. Dead 죽은 비어있는 좌석을 왜 다른 가족이나 Relative에게 주지 않았냐고도 저는 물어봤었어요. Relative 친척 가족과 친척은 모두 아내의 Funeral에 가했었다라고 했었죠? Funeral 장례식입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21쪽입니다. 1번 본문에서 색칠한 단어의 뜻을 문맥을 통해 출원해 보세요. Curious 궁금한 궁금한 이라는 뜻이었죠? 연결해 주세요. Empty 비어있는 연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Funeral 장례식 입니다. 2번 밑줄친 A 동정적인 이란 뜻이고요. 3번 Moved 감동받은 4번 Confused 혼란스러운 5번 Funny 재미있는 웃기인 이란 뜻입니다. 남자의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 조는 너무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아내의 장례식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 야구장에 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에서는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본문의 남자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은 1번이겠죠. 남자는 아내가 죽고 큰 슬픔에 잠겼다면 야구 경기장에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1번 알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때요? 조금 무섭기도 하지 않나요?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야구를 보러 생각을 했을까요? 그쵸? 소시오패스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구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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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